개그맨 이휘재 씨, 갑작스러운 은퇴설을 저도 접했는데 진짜예요? 은퇴설은 사실은 아닙니다. 은퇴설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서 굉장히 좀...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매체가 갑자기 은퇴설을 언급해서 왜 갑자기 꼼꼼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황스러운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휘재 씨가 작년 8월에 방송 활동을 접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캐나다로 가족들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좀 길어져서 현재도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 1월에 모친상을 당해서 국가 귀국을 했다가 다시 지금 캐나다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13일이죠. 이휘재 씨와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 만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상호 협의하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재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백기가 길어지니까 이휘재 씨의 이런 은퇴설이 갑자기 불거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휘재 씨 하면 육아 예능에서 저는 그 이미지가 아이들 정말 사랑합니다. 서은희, 서준이. 네, 맞아요. 그런데 좀 가족들과 캐나다로 떠나서 그런데 그게 좀 길어지고 게다가 또 소속사 결별 소식까지 있으니까 이야기가 좀 덧대어지고 있긴 있네요. 그런데 이휘재 씨의 입장은 나오죠? 네, 이휘재 씨 측근이 은퇴가 아닌데 은퇴를 밟는 게 아니에요. 은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좀 좋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휘재 씨는 현재도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는 없지만 오랫동안 함께 알고 지낸 매니저가 일을 봐주고 있고요. 언제든 자기를 찾는 곳이 있다면 한국으로 오겠다,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이휘재 씨가 방송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휘재 씨는 평소에 이 우울증 때문에 약간 러닝을 많이 즐긴다고 해요. 아, 띄는다고? 네, 그래서 숨이 차면 좀 우울감이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김경일 교수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도 심장 박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강 다리를 뛰어다니고 그랬대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러닝을 즐길 정도로 굉장히 좀 우울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좀 좋은 기운도 얻었을 테니까. 그리고 캐나다의 한식당에 자주 출몰한다고 해요. 한식 애호가라서 사실 한식에 대한 그런 것도 또 그립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한국에 이제 복귀하셔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죄송하지만 출몰보다는 출몰. 목격담이. 목격담. 출몰. 출몰. 뭐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출몰. 변하게 하나 보니까 유튜브라이니까. 한식당에 자주 나타나시는 거예요. 출몰은 많이 쓰니까요. 출몰은 많이 쓰니까요.